내가 깜짝 놀랬어 그렇게 하는게 이게 그래 아니 근데 바꿔서 쓰긴 해 죽으면 뭘로 나오잖아 아예 안 쓰는 거나 그게 왜 그러냐면 벡터가 수량이 그렇게 많지나 우라락한 모양은 다 나가는 거라 음 가죠 넘어가죠 네 안녕하세요 올라가죠 올라가죠 한국 털어야지 한국 지금 터지는 거 바로 보이지 이거 이거 쏴봐 이거 이게 이거 쏴봐 터지는 거 바로 터지면 렉 없는 거야 형 죽을 확률이 높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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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로그야 그냥 바로 로그야 여기 로그 변신 없어 아 아 아파야 여기 죽으면 일반 떨구는 거보다 높이 떨궈 여기 올리는거는 많이 올리는데 데미지 바로 안뜯면 이상하다고 생각해야돼 섹션 웃겨야돼 다시한번 네임도 와요 올라가있자 올라가있자 죽으면 일단은 앞에 적이 있으면 살리는거 부터 잡아야돼 먼저 여긴 산화제랑 뭐 이런거 평준화가 없어 데미지 그대로 들어가서 하이브 마찬가지 물에서 하이브가 사라지는건지 모르겠어 하이브는 근데 쓰지마 다크존에선 별 의미없는거 같아 엘리지 못해서 아이콘이가 없어져 그래서 오늘의 각각은 없었을까 출발할 수 없는 것 같은데 뭐야? 핏 빠져나? 핏 빠져나? 핏 빠져나? 핏 빠져나? 핏 빠져나? 무서워 아 모둘이 이렇게 뭐 이렇게 많이 쌓이지? 쓰지도 않아서 이거 다 갈아도 될 거 같아 나중에 쓰지도 않아 이건 뭐 뭐 쓴다고 이거 다 모아놓긴 했는데 아무 의미가 없을 거 같은 느낌 방패 모두를 이런 건 다 필요 없잖아 애들 있다고? 사람 있다고? 오셉 소비 오켄시 아 DC 유기공장 가자. 경기공장 가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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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헬기가 도착한다고? 깜빡거리는 게 없는데? 하여튼 총알을 먹어야 돼. 안전거 가야 돼. 처음 가는 거라서 향기 영원. 안전거 가야 돼. 안전거 가야 돼. 안전거 가야 돼. 안전거 가야 돼. 해리가 도착되시네. 해리라고 해. 해리. 안전거 가야 돼. 자 이거 먹어야지. 이거 먹어요 이거. 없어요? 이거 먹어요? 안전거 가야 돼. 안전거 가야 돼. 형은 업그레이드 해야되는데 안 돼서 그래. 안전거 가야 돼. 지구 못해. 음 배양관 가서 해야 돼. 근데. 탕이 안 뛰지. 여기 나가요. 지금 그거 업그레이드 안 돼 어차피. 이게 레벨이 낮아서 이 집 올리고 나서 한 번에 찍어도 돼 초반에 있는 거는 어차피 초반에 있는 것도 안 열릴 거야 나가는 길이구나 어딨어 애들 레벨이 없어 어디 그거 정보가 좀 이상해 없어 애들이 이게 중지인데 아니 아니 소리가 안 켜져 있는데 뒷문 갑시다 일로 나가야 돼 너무 애들 있는 것 같애 뭐야 죽은 애들 코라 애들 있어요 애들 있어 애들 있어 저기 잡았어 한마리 잡았어 우리 오우 나 죽겠다 아 죽었어 못살려 지금 완전히 뻗은거라 고아리다 와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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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ve 모세 소우 리오켄지 ランドマーククリア完了 ランドマーク ive ive 차 빼기 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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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람 잡았어 사람 잡았어 예예 전리폰 좀 먹어 없네 와 나 탄약 없어 탄약 없어 도망갔어 아우 까지 왔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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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 안나가면 렉인데?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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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왔다 애들 왔다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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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사 열받았다 아이템 먹어가지고 도망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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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사 말고 또 하나 있네 어? 마사 목이 더 아파요 지금 쟤가 나를 못 봤거든 이게 업그레이드를 하면 나를 아이디를 볼 수가 없어 그런게 있어 다크존 레벨에 어 저기 왔네 키린 오 나 죽었어 어우 나 죽었어 욕 욕 욕 욕 욕 욕 욕 욕 택시 배아에 왔습니다. 다 잡았어? 다 죽었어? 다 죽었어 이송만이야 다리 위에 있는 이송장이 있어 나 이거 길이 자꾸 걸려 잘 걸려 얘들 여기서 나온다 이 트럭 있죠 하얀 박스 여기 나오거든 우리 헬기를 불러도 레벨업을 하면 금방 와 이리 오네 이제 또 다 죽었어 るぞ るっ 어... 뭐하나? 불러야지 그러면 좀 이따가라 가슴 오 요세 시와 시다 미치다 사나지 뿌리면 녹더라구요 사나지 뿌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任務 완료 기침 기간 중 오클로 갈까요? 바로 옆에 있는 넘어가야 돼 이리로 가면 돼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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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녀오세요 나 단대하루 끌고 올게요 따 suspicion 문화 도착 도착 parting 도착 도착 ? 도착